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올여름 대한민국 관객들의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어줄 또 하나의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의 배우 박혜 씨, 변요한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선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너무 영광이죠.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하고 있는데 손아트도 해주셔도 되고. 잘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5667님이요. 오늘 시내타운 보는 건 완전 개탔네요. 박혜, 변요한 조합이라니. 며칠 전부터 계속 기다렸다고. 저희도 개탔네요. 하선 씨도 배우가 아닌 라디오 DJ를 이렇게 뵙고. 또 보는 라디오를 통해서 또 시청자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종홍님이 오늘 제가 좋아하는 두 배우가 한꺼번에 나오셔서 지금 제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하다고. 이런 두근거림 너무 좋다고. 8465님 한번 읽어주세요. 헤일 오빠. 알바 중이라 몰래 보내요. 세계 최고 섹시한 오빠.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도 열심히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전하인님 한 번만 읽어주세요. 어깨만 봐도 변요한 뒷모습에도 진다 변요한 보이는 라디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5449님이요. 요한 씨랑 캔디 지난번에 영화 보이스로 나오셨을 때 각방 썼던 게 기억난다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코로나라서 각방을 써서 그냥 저는 TV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서로. 그래서 영화도 너무 잘 돼서 너무 제가 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4511님이요. 예능에서 보니까 문솔이 씨가 박혜일은 평소에 말을 안 하는데 한 번 말을 하면 길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셨다고. 투머치 토커라고. 정말요? 명명하죠 이런 걸.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좀 상대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 그래서 이제 말수가 적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가 또 제가 또 이렇게 삘이 오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가 봐요. 제 이웃의 박솔미 씨가 사시는데 옛날에 영화를 같이 찍으셨어요. 김한민 감독님. 이 한산을 연출하셨던. 맞아요. 극락도 살인사건에서의 여주인공이셨죠. 그때 섬에 갇혀서 밤새 많이 토크를 하셨다고. 섬이니까 고립감도 들어요. 장시간 촬영하다 보면. 솔미 씨가 있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다 같이 너무 재미있게 찍었다고 들었습니다. 솔미 씨 오랜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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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이 지난번에 유한 오빠가 오메가3랑 유산균 잘 챙겨 먹으라고 당부하셔서 너무 잘 먹고 있다고 생각이 난다고. 저도 오메가3 잘 먹고 있어요. 덕분에. 네. 더 광고 들어오겠어요. 네. 노린 건 아닌데. 네. 진짜 몸이 좋은 것 같아서. 통증 이런 거에 좋다고. 혹시 요즘 잘 드시는 영양제라든지. 제가 아는 게 사실 오메가3랑 유산균밖에 없고요. 밀크시스를 잘 먹습니다. 간에 좋죠. 간에. 피로해보게 좋죠. 술 좀 드시나 봐요. 챙겨 먹겠습니다. 건강을 얘기로 시작하는 거 보니 우리도 이제. 나이가. 아닙니다. 박현 씨는 어떠세요? 평소에 이런 거 잘 챙겨 드세요? 네. 저도 요즘 눈이 좀. 아시겠지만. 조명 세게 받고 또 그런 환경에서 계속 일하다 보면 눈이 좀 침침해지더라고요. 루테인 뭐 이런 거. 챙겨 드셔야죠. 블루베리 이런 거 챙겨 드셔야죠. 현실적이네요. 0152 님이 헤일림. 헤일림을 이상형으로 뽑은 연예인들이 참 많은데 캔디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네 이상형이시죠. 뭐 한효주 씨, 신민아 씨, 장윤주 씨 등등등. 심지어 봉준호 감독님도 내가 여자라면 박혜일을 졸졸졸 따라다녔을 것 같다라고 하셨대요.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지. 아마 제가 여자였으면 이번에 함께 출연했던 변요한 씨 뒤를 스토커처럼 좀. 무슨. 갑자기. 갑자기. 가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농담이 아니라 요한 씨를 알면서 참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 다양한 영화에서 연기력 출중하시고 또 이렇게 약간 날... 날티난다고요? 아니, 아니, 아니. 날것에 와일드함이 있는 배우이자 또 어떤 느낌... 이런 웃을 때는 또 굉장히 또 귀여운 그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일단 잘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 하면서 편 됐어요. 진짜 요한 씨한테. 진심입니다. 형은 제 이상형이에요. 정말요? 제 등을 똑바로 가주세요. 거기까지야. 오늘 명절이네요. 좋네요, 좋네요. 진짜 인정해요. 저희 그때 방송하고 나서 저희 PD님, 작가님들이 다 여성분들인데 진짜 홀딱 빠지셨다고. 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주 올게요. 자주 올게요. 좋습니다. 5439 님이 요한 님 복싱하는 모습 너무 멋있어요. 정신력과 주먹의 파워가 엄청나다고 코치님도 인정하셨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시나요? 요즘도 계속하세요? 요즘엔 촬영 때문에 못 갔고요. 그냥 아까 혜리 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이가 슬슬 먹다 보니까 체력 이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 운동 겸 하시는구나. 뭐 약간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없거든요. 이 질문지를 봤는데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싱을 했었구나. 몰랐네요. 복싱을 하셨구나. 되게 힘든 운동인데. 한번 체육관 추천드리겠습니까? 저는 누구 이렇게 손 내미는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달라져요. 아, 그래? 박길 씨는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평소에 어디 주로 걷냐고. 평소예요. 제가 서대문구에 사는데 서대문구 안산이라는 괜찮은 산책 코스가 있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아세요? 네, 저 가봤어요. 아, 네. 거기 둘레길을 한 바퀴 걸으면 한 만 보됩니다. 네. 한 시간 한 반? 네. 그 정도로 걸으면 너무 좋고 땀도 살짝 나면서 그 숲속을 걷는 기운이. 맞아요. 공기도 좋고. 길이 너무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시원한 이런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하면. 아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아, 너무 좋죠. 저 이 안산 목격담 많이 들었었어요. 여기 박길 씨가 온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였군요. 오세요. 너무 좋은 산책 코스입니다. 네, 서울 시내가 다 보여요. 맞아요. 높지 않은 삶인데. 가봐야겠다. 7759님이 헤이로라버니 예전에 시내타운 나왔을 때 포털사이트의 사진을 직접 변경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난달부터 사진이 또 변경됐다는 목격담이 많습니다. 직접 또 바꾸셨냐고. 네, 맞습니다. 제가 30대 때 찍은 사진에서 이번에는 40대의 최근 사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약간 헤어질 결심대인가요, 혹시? 네, 맞아요. 제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장혜준이라는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무슨 회원증 이런 거에 사진이 필요한데 그때 찍었던 스틸기사님이 찍어주셨던 증명사진을 제가 부탁을 했죠. 나중에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했더니 고맙게도 허락을 해 주셔서 그때 바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30대고 이번 사진이 40대인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변요한 씨도 포털사이트의 사진이 굉장히 강렬한데 이것도 직접 하신 건가요? 박혜희 선배님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따라하셨나요? 왠지 이걸 보다 보니까 유명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찍는 사진이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사진이군요. 그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게 요한 씨의 매력인 것 같아요. 날것의 매력. 너무 날것인데. 이건 날것. 조금 무섭기도 한데. 굉장히 실제가 훨씬 더 잘생기셨잖아요. 아닙니다. 조금 더 잘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바꾸겠습니다. 아닙니다. 바꿔보세요. 바꾸는 거. 이번에 항상 선배님도 이제 헤어질 결심의 인물로서 했잖아요. 저도 이번에 와끼자카 야사우르로 프로필을. 안될 것 같은데. 경험하는 동안 말. 너무 간결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너무 이런 거 너무 좋아요. 2930님이 아니 박혜희 씨 변유한 씨 같은 영화에 나오는 거 실화냐고. 잘생김 대결인가 두 분 서로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 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만 뽑아달라고 하시네요. 두 분은 이번에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먼저. 계속 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혜일 형은요. 혜일 선배님이요. 혜일 선배님. 매력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형이랑 선배님이랑 작품하면서 너무 느끼고 배우고 있고 하루하루 다른 거는 너무 배려심과 어른이세요. 너무 후배들도 그렇고 너무 잘 챙겨주시는 넓은 마음과 계속 일부러 막 칭찬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인물로서는 사실 난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인의 연인이신데 그런 거 빼고 그냥 너무 멋있음이 묻어있는 되게 좋은 선배님을 뵌 것 같아서 또 저도 그렇게 따라가렵니다. 오늘 맥주 한 잔 살게. 오늘 맥주 한 잔 살게. 고마워. 너무 진심이 느껴집니다. 진심이. 우선 요한 씨는 배우시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다양성 영화 목격자의 밤이라든가 소셜 포비아 그런 작품에서 요한 씨의 이런 배우가 다 있나라는 충격을 좀 받았었고. 그다음에 뭐 보이스도 아까 말씀하셨고 최근에 자산어보의 작품에서 또 저게 요한 씨가 요한 씨 많이 해낼 수 있는 연기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봤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작품을 같이 하면서 작품을 보는 거랑 같이 촬영을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같은 배우이시니까. 그런데 같이 하면서 또 이분의 매력이 또 더 있구나. 그걸 또 영화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902님이 해일님 한산 용의 출연 예고편에서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이 대사 너무 멋졌다고. 그래서 우리 본격적으로 영화 한산 용의 출연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7월 27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한산 용의 출연 어떤 영화인가요? 줄거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1592년 임진왜라는 초죠.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땅 조선의 땅을 정말 잃어버릴 국난의 시기에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선조는 의지로 피신을 가는 상황이었고 백성들은 정말 그나큰 고통을 떠안고 있던 아주 위기의 시기인데 어떤 왓기 작가 야스하루 변호인 요한 씨가 맡은 외적의 수장과 군대들과 또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고 계셨던 이순신 장군과 그의 수군들과 함께 한산도 앞바다에서 세계 해전사에 손꼽을 만한 큰 전투를 벌였던 이야기를 영화화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박혜일 씨는 이순신 역을 맡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지만 한산 용의 출연 속의 이순신은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우선 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아시는 위인이시고 성웅이시죠. 그리고 또 제가 이분을 준비하면서 알면 알수록 흠결이 없다. 그래서 전 국민이 좋아하는 또 위인으로 추앙받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해서 제가 연기할 때는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아 나란 존재는 흠결 그 자체구나. 정말 그런 그 부담감과 괴리감이 생기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또 시나리오를 읽어보면서 어 내가 생각했던 부담이 오히려 그런 두려움 같은 부담이 용기로 바꿀 수 있는 시나리오의 캐릭터가 제가 해볼 수 있는 도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순신 장군의 어떤 어마어마한 모습도 있으시지만 이번 캐릭터에서는 명량 때는 최민식 선배님이 용맹스러운 용장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수군들과 함께 지혜로운 전략을 짜서 그 적장 야스하루 와키자카의 군대와 정말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승리의 쾌감을 맛볼 수 있는 어떤 지장의 느낌을 좀 더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변요한 씨는 일본의 장수 외군 총사령관인 와키자카 역을 맡으셨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그 당시 도요토미 대유 씨한테 가장 총망받았던 장군이고요. 그 당시 용인 전투에서 조선 군들을 그 당시에 격파시킵니다. 그 이후에 굉장히 자신감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에 모든 걸 점령하려고 야망있게 백이있게 징굴에 나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자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영화 한산용의 출연 변요한 박해일 배우와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내타운 네 시내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화 한산용의 출연에 배우 박해일 변요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변요한이 사랑하고 배우 박해일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내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유선영님이요. 와 두 분 목소리로 한국사 들으면 만점 받을 것 같아요. 엄청 빠져드네요. 저희가 뭐 이렇게 쉴 때 얘기를 했는데 선배님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했더니 요즘 이게 사극 찍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아 진짜 다솜님이 두 배우님 목소리 들으니 더위가 다 사라지는 것 같대요. 요즘 너무 덥죠. 너무 덥죠. 냉방병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 오늘 너무 추우셨다고 인간하셨는데 네 오늘 꼭 키고 자가지고 유아인 씨는 강아지 때문에 에어컨도 참으신다고 멋진 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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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님이 이래야 하는데 귀로만 들어야 하는데 눈이 자꾸 간대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죠. 박혜일 씨 처음 이순신 장군역 제안 들어왔을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딱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계기가 있다면요. 우선 이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누구나 남자들끼리는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유 장군감이다 얘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아왔고 아마 그런 분들이 보실 때 장군에 어울릴까라는 의문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김한민 감독님께서 장군님 역할을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과연 장군감인가요? 라고 역으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자 라고 감독님이 얘기하셨고 너는 최믹수 선배님의 어떤 영맹스러운 용장의 모습은 아니지만 내가 이번에 한산용에 출연해서 출을 할 때 보여줄 이순신 장군의 캐릭터는 지혜로운 지장의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내면은 붓이 잘 어울리는 군자의 모습이라든가 외면은 국궁 활이 잘 어울리는 무인의 모습을 동시에 좀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고 책 자체도 제가 부담 가졌던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활이라는 소재는 제가 최종변교할 때 김한민 감독님과 경험을 했었고 그 전투라는 매력을 더 느끼게 되면서 더 가깝게 도전해 봤던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극장에서 보시면 또 수긍할 만한 그런 저의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터만 봐도 완벽하십니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역을 맡았던 최민식 씨에게 연기 팁을 여쭤봤더니 씩 웃으면서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셨다고 어떠셨나요? 우선 제가 최민식 선배님과 함께 찍은 영화가 있어요.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임상수 감독님의 행복의 나라로라는 작품의 제목인데 그때 작업을 하면서도 선배님 제가 그 작품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정말 여러 가지 표정을 이렇게 눈을 감고 표정을 지으시면서 어쨌든 후배니까 그리고 본인이 온몸과 마음으로 겪었을 그걸 떠올리는 듯한 인상이셨어요. 그러면서 좀 부담이 될까봐 그냥 싹 웃으시면서 그래 고생 한번 해봐라는 그 한마디의 느낌이 여러 가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면서 실제로 촬영장에서 최민식 선배는 이런 경험을 더 어렵게 하셨을 거구나. 그때는 촬영 여건이 또 실제 물 위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촬영했거든요. 배우니까 아시잖아요. 촬영팀들도 그 기후 상황 흔들리는 배의 느낌들. 배우들이 한번 올라가면 촬영 다 끝나야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희는 큰 세트를 구해서 거기에 실제 사이즈의 배들을 거북선 안텍선 이런 부분들을 다 지어서 정말 좋은 여건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선배님이 더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공개된 스틸 사진을 보고 변유함 맞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최고의 연기 변신이 아닐까 싶어요. 외군 총사령관 와키자카역을 대안받았을 때 어떠셨냐고. 궁금해하시네요. 저는 철이 없어서요. 처음에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서웠어요. 멋있다. 그랬는데 이제 아마 피팅 때 박혜회 선배님을 뵀었어요. 그 여수였죠? 그쵸. 그쪽에서 뵀었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 다시 이제 헤어랑 이런 스타일링을 다 바꾸고 다시 점점 할수록 내가 이거 지금 판에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이면 조선 쪽에 가고 싶은데 외군도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갖고. 근데 하다 보니까 힘들 때마다 선배님들 생각하면 힘이 많이 났고 좀 극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어 선생님을 요한 씨의 집에서까지 재우면서 일본어 공부에 또 매진을 하셨다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었어요. 작은 발음도 잡고 싶었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본어의 어떤 인터내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셨던 게 사극 일본어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극톤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연기했던 것 같아요. 고어가 더 어렵잖아요. 네. 고어로. 전부 다. 윤자영님이요. 명량에서 거북선 전투 장면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생각이 난다고. 감독님이 이번 영화에서 해전이 51분간 펼쳐진다고 얘기하셨는데 해전을 찍을 때 두 분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저희 영화의 백미죠. 한산 전투 장면이 저희도 꽤 긴데요. 저희가 사실은 요한 씨랑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는 장면 촬영은 없었어요. 그런 만큼 바다 위에서의 전투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듯한 상대의 눈빛을 읽어내야 되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 요한 씨의 연기를 봤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걸 받아서 해야 되다 보니까 요한 씨가 정말 정말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맹수 같은 눈빛을 눈빛으로 연기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정신 차려야겠다. 이러다가 잡아먹히겠다. 역사적 사실은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사실을 모르시고 본다면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식으로 굉장히 치밀한 전략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팽팽한 전투의 모습들로 이루어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씨 때문에라도 더 아마 이 전투가 팽팽해진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한 씨는 어떠셨어요? 이 장면들 찍을 때? 저는 이제 박혜회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전두신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전두신을 찍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끝날 때쯤에 전두신을 몰아찍었거든요. 거의 감정들이 다 빌드업 될 수 있게 그런데 배에 타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진짜 전쟁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어떤 결론은 나와 있지만 치열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이제 박혜일 선배님 이렇게 사진 최정변기와 이 사진 활땡이는 사진을 계속 보면서 아 정말요? 벽보고 술을 많이 먹었죠.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살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각 수장으로서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군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라면 더 심할 텐데 연기를 하더라도 그 무게감. 이 전투를 승리해야 되는 각자의 짊어진 무게감들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요한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9301님이 그럼 두 분 영화 촬영 없을 때 대기 시간대에 뭐 하셨는지 또 궁금하시대요. 혹시 혜일님 요한님께도 산책을 제안하셨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많이 이렇게 마주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번 중간에 우리가 부산에서 한 번 진짜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서로 시간이 살짝 나가지고 횟집에 가서 회안접하면서 또 수군들이 있다 보니까 만나서 그쪽 어떠냐고 서로 컨디션 체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심지어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같이 와가지고 혼자 뭐라고 뭐라고 일본 대사 연습하면서 서로 그냥 상황들을 파악하고 서로 또 파이팅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아무래도 외군 쪽이 실제 일본어로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군들로 나오셨던 배우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죠.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9384님이 변요한씨가 있는 외군 쪽에는 김성균씨, 김성규씨가 있네요. 또 그 밖에 한산 용의 출연 출연진을 보니까 안성기, 소년주, 김성균, 김양기, 옥태경, 공명씨까지 아니 무슨 시상식이냐고 또 물어봐 주시네요. 변요한씨는 이분들과 어떠셨어요? 저희 외군 쪽에 이제 가토역에 김성균 선배님이시고 준사역에 이제 김성규 배우님이신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무섭습니다. 기가 많이 무서웠습니다. 저랑 라이벌 관계로 나오거든요. 김성균 선배님이 맡으신 역할이 그런데 그게 그래야지 관객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외군은 팽팽했습니다. 네 저희 조선수근으로 연기를 해주셨던 너무나 잘 아시는 안성기 선배님 그리고 또 소년주 선배님 이런 관록 있는 배우분들이 이제 중책을 맡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순신 장군님의 3부작 중에 가장 젊은 시절의 모습이다 보니까 어떤 팽팽하고 어떤 젊은 기운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두 선배님께서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기운차게 촬영을 더 해나갈 수 있는 호템이 많이 돼주셨죠. 고384님이 혜일님 이순식 3부작 다음 영화로 김윤석 배우님이 지금 노량회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전하고 싶은 팁 같은 게 없으시냐고 글쎄요. 너무 김윤석 선배님조차도 제가 물어뵙고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촬영하면서 그분 또한 고생을 얼마나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대충 짐작이 갑니다. 지금쯤이면 촬영을 다 마치셨을 테니 장군님의 기운에서 조금 잘 빠져나오시길 이 더운 날에 또 옥채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3655님이 두 분 영화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 궁금하대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갑옷을 보니까 포스터에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극 촬영하면 항상 조선의 여인 역할도 이렇게 가채. 가채라 있으면 거의 목두수 크가 올 정도로 힘드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수장 군사 군인이다 보니까 무거운 전투에서 쓰는 갑옷을 입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25kg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군장보다 무겁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산대첩이 실제로 여름에 전투가 벌어졌고 저희가 촬영을 또 여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딱 촬영을 준비할 때쯤부터 땀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미 갑옷은 젖어있고 하면 거기서 한 10에서 15kg 정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꼿꼿하게 수장으로서 서서 진드주의하다 보면 연기하다 보면 그냥 더 무거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부담도 되지만 그게 또 연기에 도움도 돼요. 그러게요.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두 분 목격담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0007님이 CG땡 용산점 직원이라고 저는 남자지만 변유한 배우님 팬인데요. 7, 8년 전에 강변에서 무대인사 때 처음 뵙고 최근 용산에서 또 뵙다고 무대인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셨네요. 남성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오늘도 저번에 오셨던 남성 팬분이 온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방송국에 계시는 분이. 인사드렸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같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멋있다고 해주는 것도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681님이 해일 형님 예전에 같이 남양주. 와 야구 연습장에서 연습한 적이 있다고 요새도 야구 계속 하시냐고. 요즘은 관절이 관절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캐치볼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야구 경기보다. 그래서 그걸로 운동 챙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유일하게 산책만 합니다. 5730님이 변유한님 몇 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 방영 직후였는데 신사동 옷가게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옷을 너무 멋있게 입고 계셔서 직원분인 줄 알았는데 비정상적으로 미남이어서 다시 유심히 봤더니 변유한님이어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난대요. 그때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저희한테 먼저 인사도 해주셔서 너무 매너에 반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옷도 굉장히 잘 입으시잖아요. 좋아하는데 다 내려놓으려고 이제. 왜요? 감각이 좋은 거. 매너까지 좋으면 어떡할까. 부족한 게 뭐야. 아닙니다. 8009님이 박혜일 씨 몇 년 전에 홍대 주변 돈배고기 국수집에서 영화감독님이랑 진지한 얘기 나누시는 거 봤는데 마음속으로만 인사드렸대요. 아 네. 아이고. 돈배고기 국수 맛있. 여기 어딘지 알아요. 맛있어요. 몰래 사진은 또 찍으셨네요. 뒷모습을 뒷모습을. 아 저 사진이 혹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경주라는 영화가 함께했던 장률 감독님이십니다. 그분이 거기 돈배고기 국수도 좋아서. 그래서 가셨구나. 추천합니다. 맞아요. 정민 님이 혜일 님의 아주 정직한 사인 유명하잖아요. 아직도 이 사인 하시냐고 고민하신 적은 없냐고. 저도 그 경리단길 치킨집에서 본 적 있어요. 그 치킨 거기 맛있지 않아요? 맛있죠. 오래된 느낌. 그걸 직접 봤습니다. 연극할 때 진짜 공연을 하고 연극 초년생 시절에 공연하고 나왔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연극 팜플릿 있잖아요. 거기다가 갑자기 사인을 요청하셔가지고.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름 석자를 썼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떤 사인은 누구지 이렇게 못 알아볼 때가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기분에 따라서 글씨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나요? 맞아요. 그 컨디션 따라서 약간 자음이나 모음이 살짝 흘려지던가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사인하고 이러면 또 많이 해야 되니까. 가정님이요. 요한님 밴드 요의 활동 근황도 궁금하다고 앨범 계획 공연 계획 없냐고. 와 밴드를 했었구나. 정말 음악까지?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사기캐. 형들 음악 오래 하신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해체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연락은 너무 잘하고 최근까지 드라마를 찍어서 많이 못 뵀어요. 그런데 계속 곡도 봤고 이러면서 서로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줬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서 형들한테 한상 끝나면 집중하겠습니다. 보컬 파트가 작곡? 시작은 이제 보컬로 가는데 사실은 다른 거 하고 싶습니다. 악기 하고 싶습니다. 와 멋지다. 어떻게 보여요 정말. 형님도 좀 아니 악기 하시지 않나요? 저 데뷔작 때 와이키키 브라더스로서. 와이키키 브라더스로. 그때 연습해서 노래 불렀었죠. 그러니까 정말 못하는 게 보여요. 한번 같이. 놀고 안 가서? 둘이서? 기대하겠습니다. 1854님이 요한 씨 우리 복자 잘 지내고 있냐고. 오늘도 이렇게 데려와서 산책도 시키실 거라고 했는데. 잘 지낸다. 너무 잘 지내고. 요즘은 풀을 뜯어먹어서. 저는 이제 개풀 뜯어먹는다는 소리를. 미네랄이 부족하면 풀을 뜯어먹는다는 소리를. 그러니까요. 소화가 안 되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거고. 걱정이 뭘. 미네랄이 부족하면. 흙이나 풀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만 밀크시슬 이런 거 챙겨 먹지 마시고. 강아지도 챙겨주세요. 이사오 님이 두 분 영화 한산용예 출연 흥행 관객 공약 같은 게 궁금하다고. 참 어렵죠. 이 공약이란 게. 이건 공적인 분들이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팬데믹도 지나고 정말 이런 공약들이 또 생기겠네요. 잘되면 정말 좋죠. 좋으면 또 다시 관객분들한테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또 무대 인사하면서 감사 인사 전화할 생각입니다. 그게 제일 좋죠. 팬분들은. 우리는요. 광고 듣고 와서 변유한 박혜일 씨와 끝인사 나눠볼게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따가 시내타운 인별그램에야 박혜일 씨 변유한 씨 사인을 또 찍어서 올려두겠습니다. 정직한 사인도 확인해보세요. 변유한 씨도 굉장히 정직한 사인인가봐요. 저는 정직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멋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벌써 마칠 시간인데 7월 27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 한산용예 출연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이제 여름 시즌이 와서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이 즐기실 만한 영화들이 정말 넘치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한산용예 출연이라는 작품 보러 오시면 정말 시원하고 또 역사적인 밑바탕으로 이야기와 함께 가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원한 액션 대작 전투 영화 한 편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시원하겠어요. 네. 4DX로도 정체리 상영할 예정입니다. 감독님이 같은 분이시니까 이거는 뭐 어떤 디스도 아니고요. 명량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관객수를 자랑하는 어떠한 역사 액션 대작 영화인데요. 사실 저희가 제가 제 입으로 얘기긴 그러지만 명량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업그레이드돼서 430년 전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을 실사화시켜서 만든 영화니까요. 여러분들 학생부터 또 이제 어르신들까지 보시면 되게 좋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네. 멋지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벌써 끝났어요. 어떠셨어요? 아쉬웠습니다. 정말요. 덕분에 진행을 너무 편안하게 해 주셔서 잘 얘기하고 갑니다. 하선 씨. 감사합니다. 캔디 짱. 아 캔디. 짱에서 약간 연배가. 요즘 짱 안 써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놀리. 농담이고요. 네. 또 와달라고 저희 작가님들이 또 제작진분들이 또 난리가 났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산 용의 출연의 배우 박혜희 씨 변요한 씨였습니다. 끝곡은요. 와 오늘 추천곡을 하나 듣는 건가요? 오 그런 건가요? 추천곡 백현진의 빛입니다.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가사가 굉장히 시적이고 편안하고 담백한 곡이에요.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같이 들어요.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변요한 씨 신청곡을 못 들었으면 아쉽네요.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또 나와주세요. 클로징 멘트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아 담백해요. 좋다 이것도. 안타까운 마음 내 말을 잃어서 입을 다물고 어로우 엘어 에로우 에로우 아빠 다 MG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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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